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선별을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북투연구소의 손희로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또 좋은 종목을 함께 알아볼 텐데 많은 종목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네 좋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10가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픽부터 보면요. KT를 시작으로 해서 클리오, 첨보, 이마트, 현대제철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소녀노 팀장의 픽은 이노인스트러먼트, 두산중공업, 솔루스 첨단 소재, RF텍, 코스맥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이거 내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아니면 매수가도 알고 싶다,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KT부터 갈까요? KT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지금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물적 분할, 정확하게는 회사에서는 물적 분할이다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형태로 보면 물적 분할에 가깝죠. 그런데 물적 분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좀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사업부를 단순하게 우리가 기존의 LG화학 물적 분할과 좀 다르죠.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들을 일부 좀 도용을 했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배당을 하겠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겠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 주주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KT의 많은 투자자들이 좀 반대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KT 그러면 우리가 좀 통신 3사가 시장을 딱 3분 안에서 소위 말해서 땅 따먹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KT에서 SKT로 옮기고 SKSKT로 옮기고 이런 정도의 상황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것과는 좀 걔를 달리합니다. 물론 휴대폰과 같은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역할이 큽니다만 지금 KT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정관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 부분으로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과거 통신주들의 어떤 좀 답답한 이런 흐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5G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물적불란 이야기가 솔솔 또 피어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KT가 최근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를 잘 살펴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차영주 소장님. 자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이노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이 아마 생소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동서 2017년에 NH 기업 인수 목적 5와 합병을 통해서 상자 스펙주 출신이고요. 세계적으로 광섬 육착 접속기나 광섬 절단기 등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5G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플레이션 우려만 있을 때는 가치주에 투자할까 성장주에 투자할까 시장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됐다고 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진압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가치주에 투자할지 성장주에 투자할지 경계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드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그중에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집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인원 인스트루먼트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적이 이제 2021년 연결기준 실적이 발표됐는데 영업이익이 143% 증가 75억 원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단순히 기저효과인지 코로나19 발생 이전을 상위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019년까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0년 흑자가 전환됐고요. 2021년에는 2020년에 상위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력이 지속되는데도 안정적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첫 번째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업종 대비 저평가 명도가 있지만 시가총이 작은 편이고 아직 외인과 기간에 매수세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면서 소액 정도는 발목 담가봐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살펴보자는 의견 첫 번째로 주셨고요.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라는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 화장품 중에서 저는 색조를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기초와 색조로 나누는데 기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분들이 로션 바르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색조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립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클리오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화장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특히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서 화장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불과 1,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쪽 지역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없었다가 최근에는 색조 화장에 대한 높은 선호도들이 있으면서 글로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화장품들이 수혜를 봤을 때는 저는 종합화장품 회사보다는 클리오가 더 독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종합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기초와 색조를 다 다룬다라면 특별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색조 전문인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견저합니다. 다른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보다 견저하다는 점에 있어서 클리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주 중에서도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더 잘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클리오를 주셨고요. 이번에는 다음 손 팀장님 두 번째 종목이죠.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두산중호업이라는 종목인데 아마 모르신 분은 안 계실 거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겪는 와중에서도 작년 초반에 미국과 국내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친환경 신재생 해상풍력 관련주로 정말 모든 기대감을 한 몸에 얻었던 종목인데 유감스럽게도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이런 신대생 에너지 사업 투자는커녕 자국의 경제력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으면서 외면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진 생산을 판매하고 있는 인프라콜 현대에 매각하고 추가조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손 팀장이 두산중호업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사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역시 차트상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진행했을 때 지속적으로 산바닥을 지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최근 5주간 은봉 나왔을 때는 제가 공매도량을 봤을 때 공매도가 거의 하루 매매량이 8%, 10% 꾸준하게 찍히는 반면에 최근에 2주 연속 은봉이 나올 때는 공매도량이 5%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이 두산중호업 수급 동의를 보면 저번 주 금요일에는 기관의 강한 수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번 주 월화수목 같은 경우에 외인의 강한 수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상을 보면 지자학적 리스크 시장을 계속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줄어들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천천히 쇼커버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담수화 사업까지도 수소발전사업협력의 확대에 대한 추가적 모멘턴을 지켜보시면서 향후 두산중호업의 활기찬 모습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중호업 이제는 좀 매수할 때도 되지 않았나 라는 의견을 손팀장님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일단은 중국 상해종업지수는 약보합권에서 0.07% 약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0.9% 홍콩 항생지수는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상황이네요. 0.9%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동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낙폭을 그나마 줄이면서 0.47% 코스닥은 상승전환했습니다. 882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코스닥은 상승전환하면서 시장이 일단 우리 시장이 좀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2차한지 소재단에는 천보라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이후에 2차한지 소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주종을 받고 있죠. 그런데 천보가를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3천억에 대한 매장인 채권의 발행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천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을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보라든지 다양한 2차한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도 기업을 증설해야 될 정도로 매출이 호조세인데 이 자금 마련이 지금 회사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천보 같은 경우 이런 매장인 펀드를 3천억을 했는데 흥행이 실패하는 거 아니냐 봤는데 오히려 흥행이 과열됐어요. 그럴 정도로 매장인 펀드에 대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비엠만의 문제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회사의 도덕적인 문제이지만 천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데 있어서 주가가 조정받았다는 것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물론 주가가 완전히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라폭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바닷건이다라는 인식을 좀 보여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면 매장인은 악재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럴 기회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보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대마치 문자로 2808번님께서 천보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본인도 보고 계시는데 매수 타이밍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도 약간 힌트를 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제에 접근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악재가 다 반영되는 막바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더 하단으로 밀릴 가능성은 제가 전쟁이 일어나던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던 오히려 저는 해수 국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808번님 잘 들으셨죠? 차영준 소장님의 해법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갈까요?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제 첨단 소재 관련해서 3대의 소재가 있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사실 종목별로 실적 발표 추세는 좀 다르지만 그나마 좀 이녹스 첨단 소재와 PI 첨단 소재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랑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첨단 소재 관련 종목들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 종목들과 연관이 있는 부분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2, 4분기 실적 터나운드 기점으로 좀 빠르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극미안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첨단 소재 이 세 개의 종목이 실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아시겠지만 실적이 제일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도 잘 나왔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흑자는 간신히 지킨 수준으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과도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주식 투자의 재미있는 점이 아닌가 판단되고 지금 이 3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 앞서 조정을 같이 겪었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장 빠르게 맥점 잡고 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저번주 테슬라를 우군으로 삼았습니다. 테슬라의 전지박을 수출한다는 이슈가 발표되면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수출했다는 이슈이고 이런 테슬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SUV 차량 모델 Y가 1, 4분기부터 고객의 인도가 되기 때문에 2, 4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제가 터널 라운드로 표현했지만 사실상 터널 라운드 아니고 실적 향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다른 종목들보다 외인과 기간에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고 2, 4분기 실적 발표 시점까지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때마침 문자가 왔습니다. 4988번님께서 솔로스 첨단소재 7만 7천 원의 매수가 가격으로 지금 물려있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거의 걱정하실 필요 없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거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혹시라도 추가 매수할 그런 자금의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2, 4분기 이전에 안전히 꺼낼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만 7천 원까지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이마트를 들어봐야 되는데 또 유튜브에서 샌조님이 유튜브 스타벅스 커피 가격은 올렸는데 왜 주가는 안 가나요? 라고 하시면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마트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리오프닝 관련 수혜를 볼 것이다. 그리고 리오프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마트가 하고 있는 쓱닷컴과 이베코리아 합병이 다소 늦춰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마트가 갖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온라인 전용보다는 오프라인의 물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부분들이 활성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마트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생각보다 부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진한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쿠팡이라든지 스기라든지 11번가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조상 그리고 좁은 땅덩어리 구조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내가 승자가 돼야만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러한 경쟁 업체들 구도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위에서 보시면 지금 앵커께서 쓰고 계신 어플만 쓰지 다른 어플로 아무리 경쟁 업체가 이게 지금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옮겨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잘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저 같은 경우 지금 쿠팡을 쓰고 있습니다만 G마켓을 누가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유율은 G마켓이 높잖아요. 그런데 G마켓 쓰시는 분은 또 쿠팡을 올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쪽이 나머지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반등세는 더 약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마트에 대한 의견,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손팀장님 네 번째 종목이요.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RF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는 IT 사업과 LED 조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요 주가 추세는 스마트폰 시장 호황시에 발생하는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 완성체에 대한 기대감이 들락날락하던 상황 속에서도 2020년 시장을 좀 살펴보신 분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시장의 점진적인 상승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더라도 이런 반도체 공급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만약에 2, 4분기, 3, 4분기 해결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지적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결되지 못하고 공급난이 지속적으로 해결이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부응될 수 있다고 보는 리포트가 많기 때문에 저는 RF텍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적 발표한 것을 보면 전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26% 증가한 3,258억 원을 발표했고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123억 원, 단기 순이익은 176억 원을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018년에 연말 실적 기준으로 퍼가 19였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적 발표가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은 2018년 이전보다 잘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2016년 이후로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니까 정말 관목할 수제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 연말 실적 기준으로 퍼가 19고 업종 퍼가 184,64인데 2021년 영업 단기 순이익 폭이 2018년보다 크기 때문에 퍼는 더 낮게 산출되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가 매우 더 커질 것이고 시가 초액이 1,800억 원이 넘는 종목이고 외인과 게레 점진적 매수세가 확인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후 인스트루먼트보다 더욱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적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실적 받쳐주는 실적주로 RF텍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이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한 종목은 신안공에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 한 종목을 현대제철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중국이 철광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반사익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가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강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전 같은 경우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죠. 글로벌 경기의 화랑세에 따라서 수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현대제철을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열 번째 종목 손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차영준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클리오랑 비슷하지만 조금 저는 분산 투자 관점, 안정적인 관점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클리오랑 코스맥스 같은 경우 클리오 같은 경우 색조화장의 대장이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ODM의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성장성이나 변동성은 클리오가 확실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클리오와 코스맥스는 둘 다 외인과 기관이 쌍클리스 순매수세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향후 2022년 실적 향상이 전망이 되면서 11개월 선행퍼가 현재 포보다 더 낮아지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클리오를 비방하려는 건 아닌데 클리오가 갭상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 잘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스킬이 있으신 분들 정말 클리오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투자 식견이 없으신 분이라면 조금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코스맥스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까지 열 번째 종목까지 모두 다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해주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한 종목씩 나왔고 오늘 10가지 종목을 확인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10가지 종목 중에 두 분이 고르신 탑픽 종목을 듣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차선 소장님. 저는 첨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연지 소재단에 대해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첨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첨보를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보를 골라주셨고요. 저는 마지막에 소개된 코스맥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탑픽주로 선전하는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재무가치, 안정성, 성장성, 수급, 동향, 주가 추세, 외인과 기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슈까지 모두 다 좀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골라주신 종목은 2차전지 첨보 그리고 화장품 관련 코스맥스를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두 종목 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